맛있다 안녕하세요 자 안 꺼져? 왜 나왔지? 왜? 나 쉬는 날이야 탐색하러 나왔냐? 아니요 꺼져 성대 감독님이 보냈대요 아 진짜요? 탐색하러? 응 공부로 시험 안나올 것 같아요 시험 안나올 것 같아요 시험 왜? 시험 맞춰보는게 아닌가요? 12시 정도? 10시 정도? 죄송하게 시험을 마주쳐봤는데 그 말로 되나? 정확하게 시험을 마주치기 아 오이 잡히는 걸 좀 굴러서 지금은 안아주니깐 다행힌만 하다가 고맙습니다. 드릴게요 너무 멀어요 진짜 진짜 멀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고요? 너무 멀어요 운전 아 운전을 한 시간 40분 넘게 걸렸어요 아 저렇게 뛰는 거 아 선수님 고프로 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브이로그 이런 거 좀 찍어 주실래요? 아니요 유튜브 스타셔가지고 팬들이 선수님 사생활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마늘빵이냐면요 내가 먼저 입구를 내가 먼저 돌아놓고 나보고 난 또 혼나고 왔잖아 감독님한테 왜요? 넌 맨날 혼났는데 넌 야구 다행히도 안 혼나고 뭘 잘해요 감독님 뭐라 그러셨어요? 아 고영아 네 어떻게 쳐야 되냐 감독님 뭐라 그러셨는데요? 네? 끝날 만해요 정신 안 차릴래 왜 자꾸 폼파고 나리 뭐하는 거야 고영아 감독님한테 잘 치지 않았나? 하율이 왜 마요 어? 하율이 개맛돌이 방울보단 낮을걸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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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하율이 핀 하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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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고 하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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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직원 분 네 퇴사? 퇴사하실 것 같아요 왜요 왜요? 다리 다치셨대요 진짜요? 병원간대요 어? 이 말 안해? 하하 오늘 아무도 없어요? 있어요 누구예요? 코스 있어요? 아 진짜? 보러 aconteceu 비대회 재밌는데요? 뭐芸이 så bye 9시 давай 빨리 손 시영 주말부터 주말부터 하는데 계속 시작해서 오겠어? 오세요. 뭐해? 어? 야, 뭐야? 아, 이게 뭐지? 뭐야? 브로맨스? 뭐야? 아, 안 뒤워줘? 야, 오지마. 네? 오지마. 조기, 조기. 조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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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이거. 하하하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